안녕하세요. 한국의 대표 음식 불고기를 만들어봐요. 자세한 재료는 더보기에 설명해 두었습니다. 황금 비율 불고기 양념을 만들어 볼게요. 채소는 채 썰어주세요. 저는 집에 있는 채소를 넣었는데 파만 넣어도 맛있어요. 소고기는 불고기용으로 얇게 썰어서 준비해주세요. 파와 파프리카만 남기고 다른 채소는 불고기와 같이 양념에 버무려주세요. 양념장을 넣고 간이 잘 배이도록 골고루 버무려주세요. 10분 후 양념이 고기에 스며들면 부어주세요. 이제 끓이기만 하면 완성이에요. 이번에는 국물이 자작하게 있는 불고기를 할 예정이라 뚜껑을 덮고 조리해주세요. 뚜껑을 덮고 조리하면 야채에서 나오는 수분이 날아가지 않아 국물이 자작하게 생겨요. 파와 파프리카를 넣고 찬물에 2시간 정도 굴린 당면을 넣어주세요. 당면은 국물을 많이 흡수하므로 충분히 굴린 당면을 넣어야 국물이 없어지지 않아요. 당면 굴릴 시간이 부족하면 뜨거운 물에 15분 정도 굴려도 돼요. 당면 대신 떡국영 떡을 넣어도 돼요. 따뜻한 쌀밥에 불고기 국물을 비벼서 맛있게 드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